색깔이 너무 예쁜 같아요 점점 더 짜 점점 더 짜장라면 다진마늘 소스 고기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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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벅 etcetera 원래 빨대있는걸 고를까 했는데 빨대있는게 편하긴 한데 디자인이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저는 일반스템이 interpret 로봇 근데 이것도 황데 Swap 따로 빨대에 꽂아서 사용했으니까 색깔이 너무 이뻐 내 스타일이야 하루랑 같이 썬 birçok 2. birçok 250ml 3. birçok 200ml 200ml 300ml 100ml 오늘의 의상 좋네요 굿 오늘의 의상 좋네요 오늘 수요일까지 하죠 넉넉하게 목요일 하죠 알았어요 그럼 목요일 잘 됐네 남자친구가 불편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사랑아 손스러워졌다 알잖아 주접은 이걸로 충분해 일어나 가려다 줄게 아니야 태워다 준다는데 그것도 싫어? 아 뭐 봐야 돼 우리 아 넷플넷 더 글로리 왕따당한 그런 아 그거는 그냥 소개해 적혀있어 드라마 소개해 순살이야? 슬픈 거야 잔인한 거야 뭐야 장난감 좀 똑같이 잔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끝났는데 맞아 이렇게 날씨가 너무 좋아 날씨가 너무 좋아 날씨가 너무 좋아 날씨가 너무 좋아 hitting 아이스크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패배 쪽파 10분간 3분간 2분 1분 양파 2분 4분 3분 2분 2분 3분 3분 4분 우유 도망가는 우유 물 잔해, 쓸데없는 유울할 때 좋다는 육아 자세와 호흡법을 알려주다가 여기 있으면 먹은 과자, 뒤에 있는 사람에게 이빨 줄까? 아, 진짜? 하하하하하하하하 이빨 줄까? 왜 지고?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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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pays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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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ى 무조건 종맛대인iks 이야아 이건 무조건 종맛틈질 자요 먹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엄마가 먹어보라고 주신건데 가시가 있네 순살이 아니었구나 볶음밥 김기름 마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먹어야겠다. 한 번 더 먹어야겠다. 진짜 나 유미세포즈를 왜 이렇게 계속 보는 거지? 진짜 제 인생 드라마인가 봐요 웅이랑 연애하는 부분만 계속 봐요 시즌1 유미가 웅이랑 사귈 때만의 그 풋풋한 뭔지 알죠? 그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근처에 병원이 있으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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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sta 아 그 아 아 구워진게르 recipe 소금 Nature 오징어 다 먹어야지 다 넣은다고... 잘 먹었네요 만두가 잘 먹었어요 아저씨 아직 남았어요 아저씨 아직 남았다는 말이야 아까워 비우고 일어나봐요 아주머니 파전 하나만 더 주세요 네 저기 마셔 물이 있는 건가 다크지로 오면 될까? 잠시? 그래? 잘 불러? 잘 불러? 집어? 응 다크지로 오면 되겠지? 다크지로 오면 다크지로 오면 절대 안 돼! . . . . .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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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초생이 맛있긴 해. 근데 뭔가 점점 더 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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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치즈 아들 어린이 아들 고마워 아 양심 엄청 초조했어요 발발 떨렸어요 지금 마음의 두고 있는 사람이 주문된 거 맞지 지금 듣고 지금 마음에 있는 사람이? 한 명 저요? 네 보관하는 분이 두 분이고요 안쪽으로 고춧가루 부추 고춧가루 물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먼저 치즈소스로 먹은 양념의 치즈소스 치즈소스를 준비했어요 치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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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야채가 있던 부끄러워 저녁에 좀 더 상당한 acquist 한 번 더 상당한del 러닝램.. 봐야지 잡아가지고 러닝램? 응 책에 두껍아 пре달라 따뜻해서 Lonnie 문을 안 바닥에 다 먹을 수 있을까? 먹구르마까지 했는데 하긴 우린 대식가니까 조금리 내가 보기엔 오늘 잠 못자 진짜 죽어 여긴 하려야 돼 아 왜? 나 진짜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아 아파 왜요? 다 먹을 수 있을까? 어우 뜨거워 아 아까 애지죽차에서 내가 1년 넘게 이대로 안 씻는데로 아 저거 진짜 맛있게 아 뜨거 안 먹었잖아 먹었어 오빠 안 먹었잖아 야 다 먹었잖아 다 먹었다고? 다 먹었다고? 다 먹었다고? 아 그치 아 그치 어머 야 이거 좀 닦아 근데 소기 좀 내놔 그냥 응 응 아 뭐 저흔 너가 하가리? 응 뭐야? 응 응 응 응 응 응